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 1종 주방세제 꽃이 피는 아침 육아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에 눈길이 가고 아이를 위해 선택하게 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주방세제 역시 친환경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친환경세제가 아니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5가지 시험학목과 세척력시험을 통과한 진짜 친환경인증 1종 주방세제입니다. 꽃이 피는 아침 주방세제는 1종 주방세제인 만큼 식계료뿐이 아니라 야채나 과일까지 세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야채과일 전용세제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경제적이에요. 특히 세척 과정에서 야채, 과일 세척이 불가한 주방세제에 해당하는 2종 주방세제의 경우 화학성분이 다량 함유된 세제에 비해 거품이 덜 발생합니다. 꽃이 피는 아침 주방세제는 세제의 점도를 강제로 증가시키는 합성정증제를 사용하지 않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무방부제, 무표백제, 무색소의 보건복지부고식 1종 세제로 국가공인 친환경인증제품 장영실상을 수상한 식물유래 계면활성제와 천연보존제인 자몽종자추출물을 사용했다고 해요. 뛰어난 생분해로 환경친화적이고 행굼이 우수하여 안전하며 식물성분의 피부 보호함유로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이처럼 안심하고 맨손으로도 세척이 가능한데요. 스위스의 국제적 향료 제조업체인 지보단의 사과향을 사용해서 그런지 세척을 하면서 꽃이 피는 아침 이름만큼이나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이 상큼합니다. 성분은 순하지만 깨끗하고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세척된 모습을 보니 기분까지 상쾌해진 느낌이에요. 온가족이 사용하는 식기류, 더불어 과일과 채소류까지 친환경 주방세제, 꽃이 피는 아침 1종 주방세제로 함께해보세요. 뽀득뽀득 소리 들리시나요? 순하고 피부친화적인 제품이라 사용 후에도 건조함 없이 피부가 촉촉해서 마음에 듭니다. 맨손절거지도 문제없어요.